베타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KDEX가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KDEX는 오는 18일까지 회원 가입을 한 회원들 중 베타 서비스 기간에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1등을 한 1명에게 1 비트코인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2등에게는 5 이더리움, 3등에게는 3 이더리움, 3등에게는 3 이더리움을 지급하며 100등까지는 소정의 가상화폐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. KDEX는 18일까지 회원 가입을 한 모든 회원에게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또 정식 출범 이후 한 달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.